8월 7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지난 5일 고시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 인상된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에 비해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 7,170원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시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으며 지난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활동과 노무관리지도와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복지서비스 중단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아짐에 따라 지난 3일부터 25개 자치구에 돌봄 SOS센터를 본격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SOS센터는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돌봄체계 영역을 확장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돌봄 복지 거점인데요. 지난해 7월을 시작으로 1년간 5개 구에서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해당 센터는 동주민센터 내에 운영되며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 매니저가 배치돼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직접 찾아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후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후 돌봄 SOS센터와 연결된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총 8개 분야 돌봄 서비스를 맞춤 제공합니다. 이번 돌봄 SOS센터 전면 시행과 함께 기존 돌봄 서비스도 대폭 강화되는데요. 우선 시범사업에서 주 이용 대상으로 정한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뿐 아니라 만 50세 이상 중장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또한 시가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는데요. 나머지 시민도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연간 비용 지원 한도도 함께 상향됩니다. 1인당 연간 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152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올리고 시범사업에서는 자부담이었던 교통비, 재료비도 각각 1인당 연 10만원 한도로 새롭게 지원하는데요. 이를 통해 1인당 연간 최대 17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아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